저기요, 기다려! 어? 왜? 누구? 외로운 밤이면? 어, 뭐야? 아, 뭐야? 정말 안 빌리잖아 봐! 예예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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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 왔어. 아직 안 왔어. 어디에서 잘 나왔는데? 우와, 오늘? 얘들 안녕! 우린 블링블링 신인 걸그룹이고에서 왔어. 예. 한명 씨. 누구야? 맏언니, 맏내, 인순이라고 해. 우와, 승리! 안녕. 나는... 힘 좀 내, 힘 좀! 미경이. 뭐야? 뭐야? 골든걸스의 둘째 미경이야. 셋째는 누구야, 셋째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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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째! 신녀범! 하이, 만나! 하이! 다행히 있어요. 누가 봐도 막내. 아닌가? 두 개의 전쟁이네요. 다행히. 어쨌든 팬들 사이에서는 골든걸스의 막내는 오로지... 이윤님? 하나라는 거. 막내. 막내. 6개월 차이, 6개월 차이. 막내, 막내. 막내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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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! 네가 이렇게 꿈을 버릴 수는 없어. 더 이상 궁금하고 싶지 않아. 미얼락을 바쁜지 않아! 네, 안 돼? 골든걸스의 일 Nelson입니다! 안녕! 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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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이가 우리 통이니까 편하게 이름 한 번씩 외쳐주고 가자 수비야 어려워 어려워 아니 근데 시작하자마자 정신 차례로 너무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야? 정신 차려! 어? 왜? 아니 그거 사실 우리 구호야 정신 차례가? 어 정신 놓으면 안 되거든 막 틀려 아 그래? 틀려서 틀려 요즘에 아영이 걸그룹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애들이랑도 나이 채도 얼마 안 나고 별로 안 나고? 베이비 몬스터 나왔거든 안녕 우리 베이비 몬스터야 그분들 우리 선배님이셔 맞지 맞지 아 베이비 몬스터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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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남은 우리보다 선배지 여기가 빨라 며칠이야 며칠 됐어 며칠 됐어 여기다 선배님 아니 근데 어머 그래 우리 후배 생겼네 이제 후배 생겼지? 어 생겼어 나 그래서 그것도 봤어 뉴진스 어머니 태어난 연도에 데뷔를 했다고 어머니가 태어난 연도에 데뷔를 했다 보통 엄마랑 동감이거나 아빠랑 동감인데 요즘은 그런데 네 엄마 태어난 연도에 내가 데뷔했다 정말 우리 유비스 선배님들이잖아 그래도 또 올라가는 거래 응 그렇지 프라이데이 오 decreases